근데 진짜 저렇게 막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대단하네요 자꾸 빨리 경기 준비나 해 Here we go! 내가 덜하기겠지? 아 존나 랍바텀 다섯 개 써주고 싶다 야싸! 깨끗기! 덜하기로! 웽! 웽! 히히히히히히 일로 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보세요 애호우다름 자 이쪽 여러분 큰 방금 녀석 우봉! 부다루루루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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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로크 반도 어우 들어서 백 브리커 올라서 잡았어 빙고빙고 디디트 어우 나 잘해 어우 잘해 수 수 수 후아 삐어어어어어어어 들었어 아이고 터렁한 깁니다 터넁 정말 잘합니다 개망나니 새끼야 와야우 와다후 오우우우우우우가니 다시한만 크로스라에이인 우우라라라오더더더 Menge 흐하핳하핳하 좋아! 포인트야 너와 나잇! 캡! 자식아 캡! 올, 올... 어, 올, 올... 자, 이리 로프 반동...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자식아 어디 퉁을 볼려고! 퉁은 게이만 볼 수 있는 거야! 퉁짝점 보자! 들어서! 바디슬램! 예, 미영! 넌 뒤졌다! 여러분, 예, 이거... 시그네츄 무브가 뭐예요? 아, 스파인마스다군요! 에헹! 에헹! 야... 뒤졌다, 시바... 아, 잠깐만, 이거야, 이거... 락파텀이네, 잠깐만! 락파텀이네?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반격하네? 아유! 어, 이거 반격하네? 잠깐만! 러시안 레그스윙! 아유... 나 분명히... 필프 세븐 슬랜인데... 어어, 씨... 아깝네요... 좋아... 좀 기다려주면서... 펀치! 펀치! 후아! 레어와 레이 붙는 Zacdown! 아하 아하하핰! 조었어요... 니... 후후 방격을 합니다! 좋아~~ 지금 펑크가요 예어어어어어어엌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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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잘 만들길래 헝! 감방 뒤쩍 다시 한 번 두 번째 러셔리그스윈 잡았죠 후우 좋아 호어어엇 드르트! 저 잘하고있죠 좋아 다시 한 번 스파인버스트 똥슛하다 날리고 싶군 일어나 일어나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 자 D 보는 순간 바로 가서 너에게 들어간다 간다! 스파인보스터! 롤롤롤롤롤! 야 저 피플 세이버! 야 여기다 쓰면 되겠지 이거 아 야 뭐야 피플 세이버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아니 여기서 원래 머리에서 쓰는 건데 이러면 락파트 나가잖아! 락파트! 아 이거 피플 세이버로 써야 되는데 이거 아유 씨 아 뭐야 피플 세이버로 써야 되는데 아유 누운 거 옆에서 해야 돼요 약간 어렵네요 기준이 아무튼 제가 다 이겼습니다 예 멍청한 펑크 롤롤롤 그냥 이 레슬링 세계에서 지워주지 6뿌리구로 옮겨주지 후아! 롤! 어 잠깐만 아야야야 러시아 레그스즈는 DT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 당신은 아 랑 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랑 어랑 어떻게 그걸 어 어떻게 그거를 엄청 다른 기술이에요 차라리 허리케인 러나랑 그 프라킨슈타이너랑 구분법을 모르겠다고 하지 아니면 레리어트나 크로스라인이라든가 잠깐만 조심조심조심조심 빨리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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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있나서 좋은 자세야 아이고 미친 여기서 야 사람이 누워있는데 자 이나서 갑시다 크로스 어 오케이 헤헤 쟤스 갯망친한 새끼 좋아 좋았습조 으으으으으으으어 호우호 호우호 잠잠 이게 아닌데 잠잠 이게 아닌데 근데 맞는거 같긴 해 수연! 사비! 냐앗! 엘버로 방격하는 CM Punk 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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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G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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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G2S! 어어! 피스! 오케 피했어 자 똥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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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하게 두 개의 똥슈터 똥슈터 들어갑니다! 아! 롤업으로 뒤집습니다 하지만 어어어... 아다코나 바이스로 계속해서 끄고 있는 C2 다 염트도 펑크 어어 시투넴 투덕투덕퐁 어여 잠깐만 아! 좋아! 좋아! 뻔띠아! 아! 뻗었어! 아! 주될 뻔했다! 왜 주될 뻔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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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퍼번! 아유! 갑돈들아 갑돈들아 알지 알지 오케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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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오케이! 올립니다! 하아 이리와 스탠드 업! 스탠드 업! 비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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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는 순간 들어간다 들어간다 스파인마스터! 간다! 스파인마스터! 하아 좋아 피프스 엘보우 너에게 들어간다! 야 이거 아니죠 이거 피프스 엘보우 자 우선 기다립시다 피프스 엘보우 어디 있을 때 해야 돼 어디 있을 때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피니시로 써야 되는데 머리 위에서 쓰면 이게 락바텀이 나와요 이게 그 피니시라서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잖아 지금 정 가운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좋았어 여기다!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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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 뭔 애쓰야! 자 간다! 띠어어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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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디 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설마! 어! 불켜봐! 아 뭐야 아 쉴드다 하는 짓이 쉴드다 뭐야 챔피언십인데 야 쇼꼽니다 바락숨 쉰 채벌견 재미없다 이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 어어어 여기서 컴한다고? 안돼 안돼 헐 야 이거 너무하다 야 참고로 여러분들 스포일러를 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해서 시키면 뭔 소용이니 야 쉴드라고 이때 막 데뷔했던 3명의 신인 슈퍼스타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있는데 이 3명이 아 빈스 나온다 보스 회장님이죠 홀쎄 빈스다 목소리 벗어 어 포레이머 머리무릎 꿇었죠 뭐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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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뭐래요? 오오 진짜요? 뭐래요? 어? 오늘! 지금! 어어 역시 효능이 쿨해요 어허허허허 뒤에 뒤에 수뇌들고 있는 포레이머보세요 흐하하하 여기서 죽으면 처음부터잖아 잠깐만 여기서 지면 처음부터야 좋아 좋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피웅신 넌 뒤졌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게 스위치의 스토리이다 보니까 스포일러 듣는 부분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하시면 블랙 처리나 뭐 강태 대장할 수 있어 아 강태 처리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좋아 자 피풀스 엘보 오케이 피풀스 엘보로 끝내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 따씨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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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아 이거 아아아아아 안 돼 안 돼 야 존나야 야 야 잠깐만 야 왜 왜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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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케세 왜케세 잠깐만 잠깐만 쩔 된다아!!! 설마 매너 매너 세이프죠 흐 Hoje 20 92 개회의 엇 뒤졌다 넌 뒤졌다 난 뒤졌다 너는 진짜 far 아우 씨젤 아우 아우 우유유ひ이 좋아 좋아 더블 이게 F 키가 타밍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서있을때랑 누웠을때랑타이밍이 싹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런마를 안 믿잖아 야 근데 쩄나 지금 야 지금 데미지 반바 야 쩔어 개쩔어 야 야 이거 버그 아냐 이거? 야 한 번에 이렇게 잡아서 피를 개 피를 다 Falle게 줄게 오오오!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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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이 잡아서 수플렉터 들어간다! 이씨! 시잘로마! 하하! 딛! 딛! 야! 야! 잇나잇나? 자식아! 퍼펙트게임 보여줄게 잇나잇나! 스테인드! 오우! 스윙닉 브레이크로 번개! 아하! 퍼펙트는 실패했군요 어 위험해 위험해요 아야! 아야! 안돼! 내 송모근을 건드리더니 아아아아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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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기절었고 자 들어와서 이게 이게 러시안 레그스윔이에요 좋아 금방 긴 녀석 아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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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너무너무 화가나 얭! 좋았어! 오케이! 스파인마스터 개짱넘 새끼야 넌 뒤졌다! 오호ㅏ shell 너에게 들어간다 이해 ARA 편에선 오 bisher isst ney 1 봄 잊히 아까 있기 때문에 넘긴거야 이게 어쩌게 엄청 길어요 자, 갑시다 또 안에 한번 더 써야돼 한번 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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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엉 좋았어 밀치는다 짜세 좋았어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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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테이블 왜 부서졌나 해요 이게 저번주에 이어서 하는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미 재경기 맞죠 재경기 벌써 재경기 맞죠 여기서 핀파람 끝나는거죠 그거네 내가 아까 여기서 쳐맞아서 졌잖아요 여기서 이기면 돼 여기서 피니쉬 딱 써서 대가들이 딱 꽂으면 게임 끝나는거야 이거 어떡하지 스페인보스터가 들어갔네 하하하하 자 이리로 가서 견뎌 야하하 니유유유유유유완 왼쪽 zupełnie 해젝 간다아암암암암 띠용 락파터나 한번 해야돼? 한번 더 하면 돼 어 그러게 락파터 둬야되네 하하 흐흐 흐흐 퓨 야 한번 더하면 돼 아 있나세요 있나세요 아 부처기 마세요 안아올린다 오 잠깐만 귀여운 새끼 아 근데 이거 이걸 벗어나줘야 돼 있나세요 안진다구요 좋았어 자 큰 기술 들어갑니다 자 으으으 콕 콕 에고더라 지금 뒤졌습니다 스네이크 아이즈 맞아요 깜빡했네요 뒤졌다 끝 좋아서 시그네츠 무붓 어 이거 똥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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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똥슈터 좋아서 대단 아 괜찮아 지금 한번더 지금 락파톱가야돼 락파톱 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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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만해 좋아 1 자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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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간다 간다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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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쓰러질 때 쓰라고? 알았어 어 왜 안 움직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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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잠깐만 아까 일을 다쳤어 나 아까 일을 다쳤어 아까 일을 다쳤어 잠깐만 빙글빙글 스윙넥포즈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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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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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이 Vancouver 잠그기시마요 어머님 잠그기시마요 야! 어! 으악! 으아악! 으아악! 오 좋아! 병신새끼! 넌 뒤졌다 뒤졌다 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적절하게 말하면 넌 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좋았다! 일어나! 일어나! 자식어어어어! 좋아 좋아 하 좋았어!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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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 오 OK OK 잘하고 있어 오케이 똥슈토 똥슈토 왼발 끼고 샤프스톱 하지마 이걸 롤업 아 이건 아나쿠나 바이스죠 아니 앉아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그거야 서비스컷 서비스컷 복토바랑 하지마세요 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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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복토바랑 어어 어어 어여 어여 잠깐만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요 어어어 잠깐만잠깐만요 오케 잘만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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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피프스 엘보로 끝내면 돼 자 피프스 엘보로 끝내면 돼 반격돼 하지마 야 반격돼 하지마 어 어 어어 오 다행이야 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야 야야야 야 어 진짜 땀에 지기 땀에 지기하는 애 이 자식아 야야 좋아 좋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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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더 스맥다 어 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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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으악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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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야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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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본 까먹었지 좋았어 스파인반땅 으아아앙 으아아앙 좋아 피니췄다 피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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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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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거지같은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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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얘가 달려와서 있나서 내가 딱 가서 스파 크로스에 딱 한 다음에 잠깐만 하하이 좋았어 어 어 영역한 새끼 어 어 영역한 새끼 크로스에 좋았어 게임 끝났어 첌 커버한다 커베 커버라고 커버 원 투 스리 가 이겼다 이겼다 뉴 WWE 챔피언 오 락이 열렸다 오 락이 열렸다 오케 와 락이 열렸다 참고로 얘가 챔피언 되자마자 챔피언 벨트를 바꿨어요 새롭게 이건 스피너 벨트라고 이게 돌아가요 중간에 지금은 안돌아가는거 같은데 이게 존시나가 챔피언 벨트를 새롭게 바꿨지만 락이 또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걸 또 브로레스나가 살짝 뭐 색채감을 더해서 더 멋있어졌죠 어 잘한다 잘한다 이 게임에서 어떤 캐릭이 최고인가요 제가 아까 만든 캐릭터가 최고예요 자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일리미네이션 체이밍 매치네요 야 뭐야 왜 또 챔피언이야 얘가 야 어떻게 될거야 야 아니 얘가 왜 챔피언이야 무서운 새끼네 진짜 아니 왜 챔피언이야 뺏기지 않았어 아 뭐야 뺏었잖아 얘가 중간에 또 뺏어오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야 아 그냥 훔친거야 그냥 훔친거구나 얘가 아 챔피언 났는데 벨트를 훔쳤어 나쁜새끼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려면 또 이 영상이 마음에 안들려면 동영상 좋아요를 불러주세요 넘길게요 이스쿠키 저요 도락 자 나오네 더블위 더블위 챔피언 도락 하지만 벨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계도 계도 펑크가 가져가졌죠 그러니까 달라야되지 그거를 또 쫓아가서 뺏어야 돼 이거를 자 더듕놈 잡으러 온 더블위 라키입니다 오늘 챔피언은 얘구요 더라건 영아래우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레슬링 선수였어요 자 더블위 더블위 챔피언십 아이러니하네요 자 오케이 제가 펑크를 박세를 했는데 또 일각이 있기 때문에 넌 뒤졌습니다 디르티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좆! 쩌시 자이사 쩌세 쩌세 따히잇 따히잇 따하아아아 난 뒤졌다 좋아 시작하기보다 여러분들 벌써 피 한줄이 깎아지고 있습니다 크로스라인 자 올라가서 난 뒤졌습니다 뒤졌다어 어어 플라그 해보더라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이번 자시 흐허 다시 한번 크로스라인 오케이 훌훌우우사 야 완전 잘해 지금 개잘해 나 지금 너무 잘해 진짜 자 로프만더 들어왔는거 자식아 오 토끼 피했어요 아이고 스플렉스 아이고 오 나도 피했어 자 간다 자 잡아서 스플렉스로 넘길 예정이구요 확실하게 됐습니다 팩트 자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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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시가 나왔군요 일로와 일로이씨 자 코너로 러프만더 어 또 피져나갑니다 알아서 아이고 계속 돈 웃는 자식자고 아이고 야 앵간 도망가 오네요 지금 현 챔피언은 천 WB 챔피언은 지금 더락이구요 도전자 CM펑크인데 펑크가 벨트를 뺏어갔습니다 아무튼 이건 챔피언십 매치구요 조심해야죠 갑자기 기술 공격 조심 아하 뺨을 때립니다 2G를 풀태우게 해주는군요 좋았어 조심해야죠 반치패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어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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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요 이러면 침착해 침착해야 돼요 자 그럼 반치패 당하면 안되요 그럼 일반적인 구타는 반치패 당합니다 좋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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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플레이가 안되지 됐다 됐다 침착하려구 난 더 맞아 마이클 자 좋아 펑크는 뭐 옛날부터 팬이 많았죠 자 기에 오르자마자 바로 스파인버스터로 여섯 개의 허리를 죽어버릴 예정입니다 자 들어서 스파인버스터 으어억 헤헤헤 야 일어나 베이비야 일어나 수웡 라포터 아이고 이거는 반격합니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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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어 으어 kinds내 상감대 чески 형이 이렇게 찌질해보여 FC입니다 요명의 1등급 등기로 치면 1등급입니다 조심해야죠 좋아요! 좋았어요 젊어서 록버텀으로 이어갑니다 아하하 좋았어 헤헤헤헤 인나 씨발마 지금 니 체력차이 보여? 난 기껏해야 한 대 맞았고 너는 이제 다 죽어간다고 엄마 자 락간지 스튜미너 좀 채워줍시다 아직 너에게 크리티컬을 먹이라는 지시가 남아있다고 어야 어 조심조심 어 어 어 봐봐 빨리 눌러도 지랄 늦게 눌러도 지랄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빙글빙글 스윙 넥브레이커 자 다시 한번 이거 피플스 엘브는 아니면 더 락바텀을 락바텀을 더 한번 꽂아주면 되겠죠 기다립시다 지금 챔피언은 세스 롤린스라고 7두 중에 한명입니다 크로스라이 자식아 아니 이거를 어휴 어휴 어택 어택 펑크 넌 늦었다 자 피플스 엘브를 보여줄라는데 에이 자식아 니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 안보이잖아 기다립시다 피플스 엘브는 이따합시다 그냥 그냥 어택 알았어 이리와 어 되네 진짜 어 지금 포레이먼 뒤에서 점을 하고 있죠 오우 심파 안돼 이러면 약간 불리하게 되는데 오우 오우 GTS 까지 오우 원 투 쓰리 아아 아잠들었..잠들었습니다 고터슬리 자 그러면 빨리 심판을 깨우던가 심판을 새로운 심판을 데려오던가 해야겠죠 어 끝난건 아닌데? 잠깐만 아니 끝난게 아닌데 뭐야 뭐야 아아 벨트샷 자 아이고 포레이먼에게 벨트샷 아이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딱딱 딱 딱 딱입니다 딱입니다 딱 좋았어 바로 오우 락락락 populated 기가 막히네요 좌 켜고 1 2 3 4 5 5 6 7 8 9 10 어 2 3 오예예예예예예예예어우 안 defe겼어 잘 어우 하하 쩔었다 야 잘한다 게임 잘한다 진짜 달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판이 딱 깨어났을 때죠 자 이때 벨트를 바꿨는데 벨트 바꾼 곳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나 되게 잘했다 진짜 야 제가 저렇게 벨트를 판락판락 들고 싶은데 실제로 진짜 저게 불가능해요 저게 실제로 3km인데 저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무겁고 나오네요 어 존식 다 꼈네 또 3km 3km 어 저거죠 어 아 펑크 골드 호기스타일 이제 아 어 네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어 좀 배워서 말해주지 자 여기서 이기면 레슬매니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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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 누가 싸울 것 같아요 자 도전자 CM파크입니다 그리고 도전자 존시나입니다 아 둘 다 너무너무 나와서 진짜 네 자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존시나군요 룰루랄루 아니 이거는 방입합니다 스윙넥 브레이커 잠깐만 진짜 자 자 숄더블러 진짜 어 여태 가장 많이 나온 기술은 해버린도 아니고 스윙넥 브레이커인거 같아요 자 루트 투프레스 이게 이 경기가 실제로 굉장히 명경기라고 하는데 저는 노잼경기만 들겠습니다 진짜 일방적인 노잼경기만 들게요 자 얼음발 잡고 이씨 전시가 어 넥브레이커냐 넥브레이커류가 많이 나와요 자 크로스라인 어우 가는척하면서 자 루프 번노 가자 이러면 어 던지네요 좋습니다 자 탈루프 가서 레그드라 슈퍼 슈퍼 레그드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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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거고 비키세요 레그드라 아이고 야미 넥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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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해주고 코스라인 하하하하 난 너무 잘하잖아 하하하하 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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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굉장히 잘하잖아 어 다시한번 스윙 넥브레이커드 정말 이게 실제 스토리랑 연관이 있다보니까 이 게임 어떻게 됨 이 결과같은 스포일러 하시면 재전합니다 오케이 훗 훗 훠 어 바이브노크 셔프를 알겠어 내 주특기지 훗 훗 훗 훗 훗 훗 훗 잠시만 잠시만 어 어 조심조심 이 기술인은 뭐에요? 자 루틱즈 뿌렸으니 자 여기서 이제 파이브노크 셔프를 갑니다 갑니다 쥬어어 변이 다섯 개 유 캔 시 미 자 간다 빠바바바바바 맥드라더 포치 어니 이제 웨스트야 자 이어서갑니다 더브옛 더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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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어어 자 이것도 벗어나서 닥킥 어우 웃겼습니다 자 들어서 반풀바바바바 솜 sid파바 아으 아 아 좋았어 절었습니다 기가하kad게 파아바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파우바바도 나왔네요 존시나가 이게 한 2-3년 된 스토리로 알고 있어요 존시나가 파워밤 쪼니까 약간 흔한 기술이에요 파워밤이 근데 좀 보기 힘들죠 자 로티즈 플레스 노던라이드 수플레스라고요 이러면 힘드네요 좋아요 러브만동 건강 뿅 여러분 전주가 즐거지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이 추천이 100개가 넘으면 넘었네 헐 넘으면 여기서 뭐 할랬는데 힘드네요 넘으면 뭐 할랬는데 이게 안되네요 아이핳 이게 수어사이드 다이브가 할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수어사이드 다이브를 아주 잘 모릅니다 청계 고맙습니다 한 대 맞아! 두로키! 어우 두로키 오랜만에 벗은 것 같아 다리 쪽 노래 봅시다 네하! 레그브레이크 레그브레이크라고 왔나요? 레그브레이커? 어 자 조심조심조심 어 조심조심하자 자 슬렉스플렉스 어우 링이 살짝 걸렸네요 유키십이 연계를 못쓰나요? 쓸 수 있는데 그게 콤보타임이라고 제가 엉쳐나게 지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어어 어 뭐야? 조심 으하하하하하하하 평신하 하이엄 아이고!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아 디디티 잠깐만 이 금방진 녀석 이봐 이 나박 더듬이 같은 새키야 잠깐만 기다려 그거 기술이라고 썼네? 잠깐만요 아이고 어어! 자 된다 히말라마 에이아이! 우왕! 야 크리티컬이 안 터졌어 잠깐만 후어어! 어? 잠깐만 어 얘 크리티컬 데미지인데 분명히 얘 크리티컬 데미지가 아니라고? 저 커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왼쪽에 어 STF STF 좋아 에스티프로 꺾어주지 큰방진! 푸! 잠깐만 좋았어 어 잠깐만 이거를 또 우와 반격기 미쳤는데 이거? 자 잘 버텨주고 가있다 STF인데 아 이게 없네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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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이사 기술 들어간다 veas 들어간다 PSP 타임이다еж 에헤헤헤헤헤헤 유 캔 시미 빨바빠빠이브 너컬 샤프 조였어 드라그도 내 STF 야oure.? 포기야아 아아앗 포기야아! 포기야! 에이라 이씨 에이씨 아 저 미친 추펑크 아 저 추펑크 짱나네 좋아 일어나네 에이씨 어이 꽂았잖아 어 파일드라이버 잠깐만 이거 어 파일드라이버 더블유 더블유에서 쓰진 못하게 하는 이대 기술 중에 하나 파일드라이버 아 이건 아예 선수 생명을 망치겠다는거죠 원 투 아 키바울 어 자 두번째 핀 원 투 아 키바울 하는데 이거 자막이 스포일라네 원 투 아 계속 벗어납니다 나머지 않게는 슈팅스타프레스라고 탑로프에서 하는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내빌이 쓰고 있죠 레드웨어로우 자 레츠고 씨나 씨나석 나오죠 으어 좋아 병신아 갑자기 오 좋았어 프랭킹슈타인인가요 저게 아마 허리케인 러너랑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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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아 이렇게 되면 씨나 대 락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어 나오네요 뭐라 헤헤 비읍 비읍 어느 테이커? 깝쳤어 스폴러 왕으로 엠리 왕으로 유전 이빨 기상 유전 자 왕으로 주연 그리윤 그리윤 너들이 동 semana 스펙트롬들이 녹색 도전 이벤트 그리윤 20 전략 대구 웨이너드 드라이버가 정말 위험한게 저거 때문에 죽은사람도 많고 물론 힙터스도 죽은사람도 많은데 선수생활이 끝난 선수가 실제로 있었죠 웨인하트가 스티븐 오스트에게 어! 다 깼네요 파일 드라이버 썼다가 망했죠 어! 다 깼네 이거 오호 오 드디어 여러분들 CM펑크 존신하 이 재미없는 구도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스트 프렌드 제스트 에너미 아 뭐 베스트가 아니네요 네 이제 HBK HH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마 여기서가 일리미네이션 쉐임버 매치 이거 있을거에요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 두개를 이것도 마저 깨면 새로운 시스토리가 나오는거에요 뭐 에지라던가 이런거 에지 나오면 좋겠네요 에지 이거 다 깨야지 뭐 새로운거 나오는거죠 재밌겠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WWE 2K15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오늘 뭐 쇼케이스를 좀 했네요 근데 쇼케이스가 더 재밌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구요 동영상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감사하구요 유튜브 구독도 감사하구요 아프리카 보신 분들은 돈주세요 아무래도 보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보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hao